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오늘이 5월 13일인데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 9일이니까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 2,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디테일한 시험 전술 이런 거, 노하우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이렇게 찍습니다. 자, 생명과학 1, 2 공통적으로 다 묶어서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뭐 이런 퀘스트 그리고 수업시간에 얘기를 좀 해주셨을 텐데 6월 9일에 봅니다. 올해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요해요. 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6월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어디인지 알죠? 수능 문제 출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여기서 보는 시험이라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9월 초에도 한 번 더 봐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평가원도 자기네들이 지금 시스템 갖춰놓은 이 수능 문제 출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 번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유형이나 문제 경향들이 있을 거라고 난이도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올해 수능 문제를 이렇게 선보일 거야. 라고 미리 학생들한테 한 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 경향 난이도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월이나 4월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와는 수준이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3 학생들이 다 응시를 해요.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안 보는 학생들이 극소수 있겠지만 그리고 재수생, N수생들도 대부분 다 봅니다. 그래서 자기 고등학교 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중반이라든지 이런 독학 재수학원 이런 데서 응시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좀 해둡니다. 그래서 모든 요번에 11월달 수능을 볼 수험생들이 전부 다 전국적으로 다 응시하는 아주 남다른 의미를 지닌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3월달,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3 학생들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전국 등수를 냈는데 거기는 N수생이 없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고3과 N수생이 합쳐서 응시를 하고 합쳐서 점수, 등수, 등급컷 이런 것들이 다 산출이 된다고. 진검승부를 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6월평가원 모의고사 다음에 이때도 이제 모든 N수생이 들어오진 않아. 반수하는 친구들이 이제 여름부터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9월평가원 모의고사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시험 볼 수 없는 사정 때문에 N수생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6월과 9월에 못 보고 이제 수능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고3과 N수생들이 같이 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전국 등수가 나온다고. 전국에 학생들이 50만 명이 있다. 40만 명이 있다. 이런 학생들 사이에 자기의 객관적인 그 등수 요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수능, 즉 정시 경쟁력을 여기서 가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목표는 이 정도 대학인데 정리해서 아 좀 부족하네. 그런 걸 가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목표와 이 6월 모평 점수가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수시냐 정시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알겠죠? 준비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뭐 국어, 영어, 수학 다른 과목은 얘기 못하겠습니다. 생명각 1과 2는 매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6월 모평에 나왔던 거 9월에 또 새로운 유형 또는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들이 믹싱이 돼가지고 수능의 주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당해년도 수능 생명각 1, 생명각 2의 중요한 새로운 유형들, 트렌드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알겠죠? 많이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월 모평 대비 학습법, 구경수, 과학 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한 번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총력전을 벌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과 동일한 이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짧게는 겨울이나 1학년 때 쭉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4월 달에 내신 본다고 좀 그때 내신 집중 모드로 좀 갔었을 거야. 고3 학생들은. 하여간 그랬는데 이제 이 6월 모평 6월 9일 날 보잖아요. 그거 앞두고서는 길기는 3주, 짧게 2주 정도 이거를 6월 모평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이걸 대비하는 그런 훈련, 학습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자기가 또 이제 과목마다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과학이나 자기가 취학한 과목보다 경쟁력이 있는 과목들 있잖아. 자기 상황에 맞게 과목별 학습 계획을 2주나 3주 정도 잡고 집중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서 6월 모평 한 번 매듭을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렇게 분명한 어떤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나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물론 이 6월 모평이 수능은 아니지만 어떤 그래도 중요시할 만한 이런 지점이 있으면 그걸 매듭으로 삼아가지고 쫙 공부하면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알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성공한 선배들로부터 선생님이 들은 얘기들이야. 6월 9일날 이제 모평을 볼 텐데 모든 과목을 여러분들이 시험 본다라는 생각 갖고 시뮬레이션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전에 이제 모의고사들도 각 과목별로 할 거야. 생명과학이다 그러면 생명과학 1이 됐건 2가 됐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훈련으로 학습으로 할 거라고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시간 분배를 할 것이고 이러이러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런 얘기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심지어는 내가 등교는 몇 시 정도까지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점심시간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쉬는 시간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실제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세요. N수생들은 수능을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뭐 두 번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자 그런 친구들이 그 수능을 직접 이렇게 자기가 경험해 본 그 경험치가 굉장히 이 고3과 차이가 크거든요. 수능을 한 번 경험했고 안하고가 차이가 많다고 그러면 고3 학생들은 자기가 수능을 치러보지 못했잖아. 그거를 이런 6월 모평이나 나중에 9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게끔 한 번 자기가 노력해보시라 이거지.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쭉 하면서 아 내가 몇 시에 등교해가지고 몇 시부터 국어를 몰 거고 몇 시부터 수학을 몰 거고 점심을 어떻게 몰 거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전에. 알겠어? 그리고 6월 모평을 수능과 똑같은 분위기에서 치러보라는 얘기지. 알겠지? 여러 가지 얘기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실수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해보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밑거름이 돼가지고 수능에서는 절대 쉴 수 없이. 알겠지? 그렇게 하라고 이런 시뮬레이션도 추천합니다. 오케이? 간단한 거. 6월 모평 대비하는데 과목별 출제 범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국어, 영어, 수학 뭐 다 과목들이 다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생명과학이니까 생명과학 1, 2만 알려드리면 생명과학 1은 기본적으로 고2 때 배운 거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전범위 출제예요. 생명과학 2는 전범위가 아니에요. 유전자 발현의 조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당 오페론이나 전사회자 추론 여기 정도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들도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구체적으로 생명과학 1, 2, 6월 모평 대비 학습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개념 강의는 여러분들이 완강했으면 좋겠어. 섬계환이나 스계환. 이거조차도 6월달까지 완강을 못했어? 아, 정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자기가 완강을 했는데 좀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완강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또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내 강의가 아니어도 좋아, 다른 강의여도 좋아, 다른 선생님들이나 EBS 강의가 됐건 뭐가 됐던 자, 기본적인 개념 강의는 다 완강한 상태인데 내가 조금 소홀히 했더니 부족한 단원들이 있어. 그럼 그런 단원들 개별적으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경계, 여기 신경도 분류하는 게 좀 취약해. 생태계 내가 좀 까먹었어. 그런데 따로 공부를 좀 하시고. 알겠지? 두 번째, 고난도 출원용 문제 생원, 생투 다 나오죠. 스킬 강의. 생원이다 라고 하면 상크스. 생투라고 하면 그 섬세한 개념 앤 스킬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개념 파트, 여기는 다 여러분들이 완강했다. 그리고 생투로 또 유전자 발현 조절까지만이라도 완강하시고 그리고 이 생투에도 스킬 부분이 후반부에 있었다고. 그런 거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알겠어요? 6월 9일까지 아직 몇 주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집중 모드로 쭉 공부하시기 바라요. 알겠지? 또 여기 내가 우선순위 수강이라고 했는데 내가 상크스 어느 정도 공부했어. 생투 고난도 스킬 공부를 했는데 내가 특히 아 전사인자 출원 생투에서 이런 거 좀 취약해. DNA 복지 실험 취약해. 그런 거 그런 거 한 번 더 공부하시고 생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 자신 있는데 가계도를 조금 더 내가 보완해 주고 싶어. 그런 거 상크스 또는 여러분들이 미니 스킬북 이런 걸 통해서 또는 고난도 문제풀이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 번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필요하면 수강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강의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시간 할애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복습해야 돼요. 강의 듣고 자기 머리로 정리하는 자기 주도 복습 시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6월 목표기 됐건 수익률이 됐건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가서 혼자 능력으로 그걸 치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 복습 시간 충분히 가질 것을 또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과 스킬 쭉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실제 수능 실전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이 기출 문제들을 1번부터 20번까지 한 회차를 푸는 거를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낌이 달라요. 문제를 알고 답을 알아도 그걸 해보는 건 또 다른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작년 6모, 9모, 수능 기출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재작년 3년 전까지 쭉 해도 됩니다. 알겠죠? 생투는 다만 9모와 수능은 그 범위가 좀 다르니까 그건 유의하시고 이런 거 쭉 한번 해보시고 기출 중심으로 모의고사 훈련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또 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선생님 100호 봉투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생명각 1 기준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시즌 1 지금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2회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실제 수능과 똑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30분 동안 OMR 카드까지 써보면서 이거 훈련하시고 그 시험 보고를 한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보고를 한 다음에 자기가 틀렸던 거 실수했던 거 또는 여러 가지 시험 전략 노하우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생명각 1이다. 그럼 내가 실제 6월 모평 때 어떻게 볼 것인지 시뮬레이션 다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또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 아직 안 풀었다 그러면 이거 꼭 하세요. 이거 생명각 1에 한해서 있는데 생명각 2는 모의고사 나중에 나옵니다. 개념형 모의고사도. 자 생명각 1에서 개념형 모의고사는 2월달에 벌써 상크스 브록으로 나왔죠. 열쇠 문제, 쉬운 문제, 개념형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실수 없이 빨리 푸느냐 이거 훈련하는 거야. 6월 모평 전에 이것도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거 권장은 하고요. 자 생명각 1, 2 모의고사 시험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하우, 소소한 팁들. 자 먼저 문제풀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풀이 순서를 갖고 봉투 모의고사가 됐건 아니면 기출문제가 됐건 그거 푸는 순서도 연습을 사전에 해보시고. 이런 습관이 막 쌓여야 돼. 노하우가 누적되어야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다고. 어떻게 아느냐? 개념형 문제 있지. 빅킬러 문제들. 이거를 먼저 푸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론형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목표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잡고 분비를 좀 해야 됩니다. 풀이 시간들을. 그래서 먼저 개념형 문제들을 예를 들어 생명각 1이다 그러면 한 13문제 정도 되거든. 생투라 그러면 14문제, 5문제. 6월 문제는 6월 모평은 생투 한 15문제 정도 될 거야. 그거를 내가 몇 분 내에 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놔야 돼. 자기 실력과 자기 목표 등급에 맞게. 알겠어? 나는 정말 만점 받을 거야. 그러면 5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개념형 모의고사 갖고 훈련을 하는 거를 내가 권장을 했던 거고. 알겠지? 그리고 추론형 중에 준킬러 문제들 있지. 이런 거 내가 한 10분 정도 할 거야. 10분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정도 내가 목표 시간을 자기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추론형 중에 정말 어려운 킬러. 생원이다 그러면 가계도. 돌연면이. 생투라 그러면 예를 들어 염기조선 계산이나 코돈추론. 그런 걸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시간 부족하면 여기까지 해서 30분 다 쓸 거고 마지막 문제는 조금 가슴 아프지만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전술, 시험 보는 노하우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지. 사전에 그런 거 준비하고 6월 모평 보라 이거야. 알겠지? 자, 목표 등급에 따라 권장풀이 순서. 잠깐 예를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명과학 원이다. 개념형 문제들 있지. 열쇠 문제 내외 될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핵형 분석 문제 있지. 이런 거는 건너뛰지 말고 같이 풀어도 돼요. 내가 이거 쉽다.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러면. 군수축이나 전도속도도 나는 자신 있어. 그러면 이것도 같이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자신이 없어. 그러면 개념형 문제, 생태계 문제 마지막 20번까지 다 푸시고 13문제 정도 돌아와서 풀어도 돼요. 자기 상황에 맞게. 알겠지? 그리고 세포 매칭 있죠. 복대립, 다인자 이런 것도 내가 자신 있어. 그러면 개념형과 함께 쭉 푸시고. 자신 없어. 그러면 이거까지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푸시고. 그리고 이거 각각 시간을 어느 정도 분배할지는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잡아두시면서 모의고사 연습하라 이런 얘기지. 알겠지? 가계도 도리는 면지는 마지막에 웬만하면 푸세요. 누구나. 알겠지? 모든 학생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이거 시간 어느 정도 내가 할애할지 고민해보시라 이거지. 생투도 말씀드리면 개념형 문제 한 15장에 나올텐데 이거 한번 푸시고. 붉은빵 곰팡이랑 젖당호표론 할만해? 그러면 쭉 같이 푸시고. 그리고 DNA 복제실험 있죠? 반보조적 복제실험. 이런 게 혹시 나왔어? 이건 나중에 풀 거야 해도 되고 같이 풀어도 되고. 전사인자 추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염기조성 계산과 코돈 추론 이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푸세요. 이런 거를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라고. 6월 모평 전에. 알겠지? 그리고 OMR 이 카드에 표기하는 시간 같은 거 어느 정도 내가 할애할지. 이거 OMR 카드에 답을 표기하는 거를 예를 들어 생명과학 1이다. 가학에도와 돌연변이 이 문제 하기 전에 OMR 카드 나머지 18문제 다 표기하고 그다음에 가학에도 돌연변이 잡으러 갈지 아니면 달리 할지 그것도 고민해보세요. 자기 습관 상황에 맞게. 오케이? 그리고 검토 시간을 내가 가질지 안 가질지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알겠어? 그리고 문제 풀 때 문제의 지문이나 그림이나 도표의 필기를 어느 정도 내가 양으로 할지. 간단간단하게 할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표기를 할지. 그런 것도 다 고민하시라고. 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이 달라지고 1년 재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야. 생명과학 1, 2. 시간과의 싸움, 실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 표기, 노하우 이런 것들 다. 분명히 기역과 니은인데 내가 눈이 그러니까 속된 말 삐꾸가 됐는지 기역, 디귿 잘못 골라서 실수한단 말이야. 그런 걸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내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분명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생원, 생투, 공의. 잠깐 여기 다시 할게. 매년 보면은 수능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와. 그게 첫 선을 보이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6월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생원, 생투가 나와요. 그 유형을 조금 변형해서 구모, 수능에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6모 문제가 많이 중요해. 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야. 시뮬레이션을 한번 연상해봐. 신유형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 가계도인데 다인자 가계도가 나왔어. 한 번도 나 연습해 본 적이 없거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언을 좀 해드리면 신유형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전제를 하고 신유형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쫄지만 어차피 수능은 상대평가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생원 선택한 10, 뭐 한 3만 명, 4만 명 학생들이 다 쫄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너만 지금 쫄고 있는 게 아니야. 담대하게 그냥 임하세요. 아, 신유형이 나왔구나. 예상했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전략. 이 신유형이 예를 들어 심화할 경우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 두 문제 빼놓고 나머지 18문제는 내가 싹 다 다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18문제 내가 다 잡았기 때문에 이건 보너스 문제야. 이걸 내가 운이 좋아서 풀고 또는 찍어서 맞추고 그럼 난 대박 나는 거고 틀려도 난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18문제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벌어놔야 됩니다. 신유형을 봤을 때. 신유형을 보는데 한 1분, 2분 남았어. 이러면 못 풀지. 알겠어? 근데 신유형 문제가 한 문제가 남았는데 5분 남았어. 심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를 내가 다 풀겠다라는 그런 사전 준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유형도 어차피 다 풀게끔 해놓은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기출문제들에서 변형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험지를 보면서 간단하게도 내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 자, 이게 작년 6월 모평이야. 작년 6월 모평 반드시 푸세요. 자, 여기서부터 쭉 가는데 이 페이지 안에서만 필기할 수 있어. 필기 너무 빽빽하게 하고 다 일일이 다 쓰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 알겠지? 자, 1번 문제 같은 거 쉬운 거 실수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10초 내에 풀어야 됩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다 가야 돼. 그리고 이런 건 진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잠깐 짬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눈으로 풀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정말 만점 받은 애들 중에 사전 고 1분 정도 동안 검토 시간이라든지 이때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알겠어?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긴 한데 눈으로 보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필기는 못하는 것뿐이지. 알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알겠어? 첫 번째 페이지 쭉 나갑니다. 걸리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게 첫 번째 페이지야. 크게 본 거야. 쭉 나가고 두 번째 페이지 쭉 가다가 근수축이 나왔네. 나머지 10초, 20초 만에 풀었는데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려. 30초. 어? 할 만하네? 넘어가고. 넘어가고. 어? 이 방어작용 문제 같은 경우 조금 시간 걸려요. 자료가 기니까. 이런 건 내가 한 30초 만에 풀어야지. 이런 게 다 연습이 돼야 된다고. 시뮬레이션 생각을 좀 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드디어 전도속도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 실력에 따라 내 목표 등급에 따라 이거를 지금 풀지 아니면 다 개념형 풀고 쉬운 문제 풀고 돌아와서 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기 상황에 맞게. 알겠어? 그런 거 판단하시고. 난 풀 거야. 그러면 쫙 돌파하시고. 그리고 시간도 보셔야 돼. 이거 푸는 데 예를 들어 4분 걸려서 그럼 좀 위험해지는 거지. 자, 쭉쭉쭉 풀고. 다인자가 나왔어. 이거 작년 6월 모평인데 이게 새로운 유형이었거든. 아, 좀 풀다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넘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고도 연습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직관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돌연변이야. 많이 어려울 것 같아. 넘어가도 된다 이거지. 쭉. 어, 여기도 또 어렵네. 넘어가도 된다 이거야. 어, 너무 많이 남겨두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상황에 맞게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남겨둬도 된다 이거지. 뒤에 풀어도 된다 이거야. 근데 나는 자신 있어. 그럼 다 풀어보시고. 가계들은 웬만하면 마지막에 푸시고. 왜? 더 쉬운 18번, 20번 이런 걸 잡는 게 우선이야. 이런 거 틀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것도 세포매칭인데 할 만한 문제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험지를 보면서 전략과 노하우를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라 이거야. 내가 모든 학생들 맞게 다 입맞춤 뭐냐 이 구미에 맞게 입에 맞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노하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생투도 마찬가지야. 생투로는 6월 모평이 개념형이 많이 나와 진도가 전반부라 쭉쭉 나가세요. 생투로 웬만하면. 알겠지? 뭐 광합성이나 세포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자식이 쭉쭉 나가세요. 쭉쭉 나가다가 예를 들어 거의 없어요. 그냥 개념형입니다. 쭉쭉 나갑니다. 쭉 나가다가 이거 염기조선 같은데 그래도 할만해요. 작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거 이게 이제 DNA 복제 염기조선 계산 중에 조금 복잡한 거였거든요. 이런 거 좀 뒤로 넘겨도 되고요. 자, 그리고 졌다 목표는 할만하고요. 할만하고 코돈 추론은 웬만하면 이게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추론용이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전략자라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데 여기서 한번 해두셔야 생투 9월과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충분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구체적인 노하우까지 말씀드렸고 자, 하나 더 6월 모평 중요하다. 사전 준비 많이 하자라고 내가 강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6월 모평은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이 아니에요. 6월 모평 만점 받았다고 대학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6월 모평이 내가 목표 등급보다 한참 떨어졌다고 해서 쪽팔릴 거 없어요. 대학이 몰라요. 알겠지? 모의고사라 그렇습니다. 6월 모평까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준비하시되 그 점수는 객관적인 지표로만 활용하시고 점수 때문에 연연해서 감정을 실어서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능은 올해 11월 딱 한 번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사후대책이 더 중요해요. 본인이 봤는데 부족한 과목과 부족한 단원이 있을 거라고 이거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5개월 남아요. 6월 모평 이후에. 충분하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때 이후로 열심히 하시면 점수 많이 올라가요. 방치하면 뚝 떨어집니다. 알겠죠? 구체적으로 6월과 9월 모평 문제는 내가 첫 번에 얘기했지만 생명각 1, 2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문제 다시 나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고목 끝나고도 얘기할 텐데 6목, 9목 이거는 싹 다 문제를 다 외워버리시고 그리고 풀이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정말 눈으로 다 풀릴 정도로 다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후대책은 내가 이 정도 간단하게 하고 6월 모평 이후에 이건 내가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각 1, 2 6월 평가 업무에서 어떻게 내가 대비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6월 모평 잘 보시기 바랍니다.